안녕하세요. 예보관 허택산입니다.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 그 밖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빛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편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많은 눈이 오겠으니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 관련입니다.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북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. 내일 낮 12시 지상예상일기도를 보면 기압골이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강원도 영동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새벽에 비나 눈이 시작되어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주도는 내일 아침에 비가 시작되어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.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니 해빙기를 맞아 축대나 옹벽 등 시설물 붕괴와 강, 호수, 저수지 등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서울과 경기도 및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료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